저그 잘 잡는 토스는 진짜 흔한 게 아닙니다 예 진짜 원래 저그가 상상에서 좀 앞서기 때문에 아 저는 예전에 유연 질리기 많이 했죠 솔직히 뭐 재미로 게임을 하는 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지금 솔직히 빨모는 좀 재미가 좀 있는데 더 많이 할 수도 있고 유암맵은 좀 많이 지쳐요 게임을 오래 하면 빨모는 그래도 팀플이니까 이게 조금 여유있게 할 수가 있는데 유암맵은 그렇지가 않으니까 아 렉스마 아니요 그 제가 아는 저 시청자 형님이 렉스마 그 저 체육관을 하셨어요 예 민수형이라고 아세요 혹시 민수형 아세요 혹시 제가 티 그거를 선물받았습니다 그때 렉스마 마샬아츠 그 하는 티를 선물받아가지고 제가 그 입고 방송하고 그랬었죠 박정석 아우 레전드지 레전드 이 박정석 선수는 이제 그 옛날에 이윤열 뭐 임요한 막 곧대 꼬식이죠 장진남 장진수 막 약간 곧대 곧대지 곧대라 곧대지 곧대라 곧대지 곧지노 뭐 곧대 박용우 악마토스 아닙니까 악마토스 저 박용우 제일 잘할 전성기 때 제가 붙어 봤었어요 WCG에서 예선에서 진짜 열받더라 유암맵인데 포탕처틀같은걸 해 진짜 열받게 하더라고요 도제우 도제우선수 뭐 물량 엄청나죠 지금 아마 토스들 중에 물량이 제일 좋을 것 같은데 지금 지금 방송하시는 분들 중에서 물량은 도제우선수 제일 좋지 반도를 3분의 1 확 낫고 평등서비스는 행간하면 안 받는게 좋지 않나요 근데 그 신용도 올리는 방법이 할부 때려놓고 3개월 예를 들면 할부해놓고 한달 지나고 바로 갚아버리고 이런식으로 반복하면은 신용 좀 빨리 오르지 않나요 저도 제가 쓰는 카드가 하나 있는데 그것도 제가 한도를 높인게 아닌데 어느순간보다 한도가 높아져있던데 으흐흐흠 POB U U A A B B L R 마린 꼴지마 마린 꼴지마 굿 자, 보자 이번 판도 소헬 아, 한신은 그렇진데 아홉신은 밀리게 됐지 안 뜹니다 아, 네 좀 얻고 싶다 지날리 은퍼리 팀 분명히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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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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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